정부와 공기업이 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와 핵심 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. 지난 2일 중소기업청은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50억 원 규모의 협력펀드 조성 협약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협약 당사자들과 16개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25억 원씩을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에너지 설비 부분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.